자, 종이 이름 한 번씩 찾아보세요. 아... 조그맣게 적어요? 조그맣게. 네, 취향. 됐어요, 됐어. 네, 얼굴형만 그려주세요. 아, 너 기가 막히네. 피카소처럼. 오지마. 그냥 기억으로 그려. 기억으로. 머리카락은 그리면 안돼요. 머리카락은 그리면 안돼요. 이렇게 뚜껑까지? 그냥 머리를. 너무 예쁘잖아. 증명사진인데 거의. 그냥 구덩이야. 얼굴형만 그리면 너무 아쉽다. 하하하하. 나 성격이 왜 이렇게. 눈썹 그려줄게요. 눈썹. 코 입을 어떻게 그려. 여기다 눈꼽을 어떻게 그려. 아, 나는 점만 찍으면 돼, 누나. 점이랑 코도 딱 찍으면 돼. 눈썹. 눈썹. 눈썹? 눈썹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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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썹. 어떻게 짜. 아, 몰라. 아, 지영아. 점재가. 야, 안돼. 아, 이 정도. 하하하하. 야, 뭐야. 아, 진짜. 문아. 자, 이제 눈 그릴게요. 눈. 눈은 없어. 눈은 없어. 아, 눈은 없어. 아, 왜? 지금. 눈이 없어. 아, 귀여워. 아니. 문 하나하나. 안 그래. 아, 알았어. 어, 아, 안 돼. 그니까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조환아. 네. 지윤이 누구야? 우지윤이야? 아니. 하하하하. 이 그림에 얼굴 터지겠는데 여기. 아, 지윤이 코 완전 이걸로. 아니. 하하하하하. 야, 저 왔어. 지윤이도 똑같지? 하하하하. 미안하다. 보람아 얼굴형은 어떻게 하는거지? 너 설마 콧구멍까지 그리는데? 나 콧구멍 그렸는데 이거 유리 맞아? 야 얼굴형 누가 입었어? 니가 그렸냐? 아니야 똑같아 진짜 심하네 이거 뭐라고? 손은 안그려도 되잖아 보람이 골룸이니? 머리가 왜 이렇게 없어 진짜 얼굴형에다 그냥 바로 머리를 그렸어 언니 상체, 팔 포함 다리도 그려야돼 하체가 없어 이게 뭐냐 이거 세윤이 언니 언니 다리 다리 언니 신발 뭐에요? 야 나도 이거 어디서 봐봐 나도 봐봐 이거 좋아 하체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힘들었어요 잘 속살었습니다 광주 상체코 다리는 그래도 길게 해주셨고 얼굴이 너무 작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한 13매씩 정도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입술이 되게 매력적으로 빨간 마스크처럼 좋았어 나도 너 머리 잘 그렸어 나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.. 어떻게 이렇게 생길지 몰랐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신체들인데 다리가 왜 이렇게 너무 궁금한데 뭐가 그렸는지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귀엽고 와 예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정도예요 실물보다 솔직히 잘 그려진 거 너무 세력됐다 눈을 좀 제일 잘 그려진 거 같아요 눈은 아마도 지수 눈에선 이제 끝난 거 같아 눈에선 잘 그려진 거 같아요 저희 웨이브도 잘 표현해 주신 거 같고 만족스럽게 생기가 좋죠 약간 실물보다 훨씬 미화된 그림인 거 같아요 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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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약간 상체와 한체 밸런스가 레이프 안 해 저 이때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림이 살아난 게 아닌가 만족합니다 와 심하다 진짜 너무 싫어 저를 싫어하시는 거 같고 제일 마음에 드는 특징 사목타부씨 오빠가 해줬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머리카락 어때 처피뱅 처피뱅 저희는 머리 숱이 진짜 많은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카락 언니인 거 같아요 일단 군대 갔다 온 지 두 달이나 됐는데 모자에 춘성이라고 적혀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냥 오 약간 잘생겼다 잘생긴 거 같아요 저는 제 머리 스타일을 좀 가장 낮게 그려준 누구시죠 접니다 아 대현이 형님께 또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증명사진이다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이 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귀 진짜 진짜 귀가 그래도 예쁘게 생겼다 이 귀가? 그리고 알릇따릇하고 예쁜 거 같으면서도 좀 못생긴 거 같아요 코는 누가 그렸어? 예쁘다 오 저 진짜 닮았다 응 아까 찌파랐다고 그랬는데 아니 햄버거 같다고 그랬어 저 일단은 되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머리가 너무 잘생겼다 머리가 너무 잘생겼다 머리가 너무 잘생겼다 지영이 같이 섬세한 거 이게 제일 마음에 들고요 사이즈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저 똑같은 것 같다 진짜 똑같은 것 같다 진짜 똑같은 것 같다 저 잘 모르겠어요 지영이 잘 모르겠어 머리 스타일이다 무슨 소리야 신발이다 아니야 머리 스타일이야 이상입니다 잘생겼어 안테나 같은 것도 있고 아우 그냥 괜찮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잘생겼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닮았다 닮았다 오 닮았다 닮았다 미래에서 볼 듯한 약간 사이보그 같이 생겼는데 되게 얍삽하게 생긴 게 저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다리요 다리가 개조돼서 개조 개조돼서 개조 개조돼서 세 보이죠 너 솔직히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 검정색으로 그린 이거 제가 마지막이었는데 너무 이상해서 천사 날까 마음에 안 듭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한 색소 좋아한 색소 좋아한 색소 심해 이거 왜그래? 갈색이 마음에 안 든다 손 어? 갈색이 무슨 같아? 빨간색이 마음에 드신다 손 아 아 갈색 마음에 드신다 손 검정색이 마음에 드신다 손 뭐? 검정색 오오오오오오 그럼 여러분 슈파라니티 퍼퓌레이션 앨범 빨리 사랑해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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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음정하지 않아 창의 쑥쑥 색칠 네비 이러면 이걸 어떻게 검사를 맡아야 되는 열심히 그리러가지고 아 좀 실력을 늘려라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